너무 꺼내줘 너무 쎄가 꺼내줘 진짜 뭐 어때? 엄마 어릴 때 꽈배기 좋아해자네? 야채빵이라고 하니? 야채? 야채 들어갔다니 야채빵이라고 하니? 야채빵이라고 하니? 왜 또 먹고 러시아 먹으세요? Villa aria 열매 쫌 이쁙 이거 한번 먹어봐, 여기 야채 야채 들어간 거 맛있어 이렇게 모아, 이렇게 모아 천천히 조금씩 뜯어 그래 이건 맛은 어떠? 맛이 어떠? 응, 저거 보자 야채 들어간 야채 천천히 먹어봐, 천천히 먹어봐 이렇게 모아, 그래 잡아 나그네 뭐 이제 멈추를 좀 이제 멈추를 좀 잘 쥬지 갖다 줄게 쥬지 손 닦아 와벅 가벼운 당면 손 닦아 포tit 배불러? 이건 나중에 먹어? 저녁에? 나도 배부르다 천천히 먹고 천천히 천천히 물에 같이 먹은 물 엔 엔 엔 엔 엔 엔 엔 엔 엔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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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먹어? 잘 먹어.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